그 놈이 가져갔어요, 총. 환급 증상은 없다. 니 구역감, 현기증, 이 손떨림. 지금 이 상태는 약에 대한 거부 반응인 거야. 누굴까? 누가 내 시켜 만들고 그럴까? 장철구, 그래 장철구. 그래 니가 나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. 재경아. 1882. 1882. 그런데 박준선. 장철구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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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dedicks에디 님이 많은 일 mund이 kami Tetла. 감사합니다.